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네 그것 좀 상담 좀 해 주실 수 있나요? 언제 시간나면은? 아 방금 저 사무실로 한번 오시게요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화물 운송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여쭤볼 게 좀 많아요 보니까 네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네 그것 좀 상담 좀 해 주실 수 있나요? 언제 시간나면은? 아 방금 저 사무실로 한번 오시게요 네 지역은 어디세요? 저 안산이에요 어이 가까우시네요 그럼 언제쯤 내일 시간 되세요? 내일도 저 지금 저기 지게차 교육받으러 내일까지 와야 되거든요 아 모레 오세요 모레 네네 네 오후에 뭐 한 11시 정도 오시면 돼요 네 그럼 그때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